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선 연결하기 와이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 와이파이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를 쉽게 쓸 수 있는 쉴드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나온 아두이노 보드 중에는 와이파이 칩셋이 내장되어 있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 보드 이름이 바로 아두이노 윤인데요 이 아두이노 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한 간단한 센서 정보 조도 센서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센서 서버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쉴드가 필요합니다 이 와이파이 쉴드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는 쉴드인데요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좀 찾아보면 이 무선 통신 규격이라고 나옵니다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근거리 무선 통신 규격인데요 우리 집에서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쉽게 유무선으로 공유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쓰는 기기가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는 이전에 공부했던 블루투스나 그런 다른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50에서 100m 사이에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쓰기 딱 알맞은 스펙입니다 와이파이는 다른 통신에 비해서는 전기를 좀 많이 먹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방식이죠 와이파이를 아두이노에서 채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와이파이 쉴드를 이렇게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 와이파이 쉴드를 꽂으면 아두이노에서 무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이파이 쉴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이런 그 와이파이 칩셋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장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쉴드이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핀 번호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핀 번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 와이파이 쉴드에는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몇몇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것들이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칩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핀들이 외부로 꽂아져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두이노 사이트에 와이파이 라이브러리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쪽에 가면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소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와이파이 라이브러리 페이지에 있는 각종 함수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와이파이는 사실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밖에 못될 것 같습니다 이 무선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사실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힘든 영역이고요 그 중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좀 알아볼 거고요 이런 컨셉을 알아보면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예제를 보고 그 예제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학습해 보는 거겠죠 아두이노의 스케치에 보면은 예제 항목에 와이파이라는 항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항목에 보면은 여러 와이파이 샘플들이 있는데요 이 와이파이 샘플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캔 네트워크라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선택하면은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와이파이 기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아두이노를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메뉴에 가셔서요 예제를 선택하고 예제 항목에 보면은 이 와이파이가 있죠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스캔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와이파이 정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 샘플들은 그 인클루드 SPI 헤더라는 파일과 인클루드 와이파이 헤더라는 파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와이파이 샘플들을 이렇게 먼저 붙여줘야 되겠죠 아두이노에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촉을 시켜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켜놓고 이 와이파이를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예제를 이제 실행해 볼게요 일단 컴파이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구에 가셔서 시리얼 포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현재 이게 1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12번을 선택해서 와이파이 쉴드 예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배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배포가 끝나면 모든 정보는 시리얼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리얼 창을 잘 보면 지금 맥 어드레스라고 해서 주위, 이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쉴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맥 어드레스인데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는 뭐 하는 거냐면 현재 주위에 있는 다양한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 네트워크스라고 해가지고 와이파이 정보를 쭉 보여주죠 여기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와이파이들이 쫙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현재 9개가 이렇게 쭉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와이파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세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은 어떤 보안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이제 데시벨 정보해가지고 와이파이 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크립션 쪽에 와이파이 보안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와이파이 보안은 보통 WPA2로 이렇게 많이 맞추게 되죠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와이파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제를 잘 보면 무선통신은 역시 시리얼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시리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시리얼이 방금 전에 이 창이 뜨게 된 이유죠 시리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와이파이라는 항목이 바로 방금 전에 이 와이파이 쉴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항목에 의해서 여러가지 소스 코드가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는 여기 보시는 이 두 개를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와이파이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상태를 체크하는 이 메소오드를 썼죠 그리고 와이파이 쉴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예제가 실행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쉴드가 없다고 하고 파일 툴을 하고 이제 실행을 정지시켜 버리죠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으면 다음 문장으로 실행이 될 거고요 실행되는 첫 번째에 나온 게 이제 프린트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프린트 맥 어드레스 메소오드를 좀 보면 함수를 보면요 이 함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프린트 맥 어드레스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이 바이트에다가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무선 장비는 기본적으로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고유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유 번호가 바로 이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인식 번호죠 그 인식 번호를 맥 어드레스라는 함수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 알아낸 함수 값을 가지고 화면에 이 맥 어드레스 값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 찍어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맥 어드레스에 그 6개 배열 값을 하나씩 하고 콜론으로 구분해서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맥 어드레스가 이제 찍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뭘 하냐면 주위에 있는 가능한 네트워크의 와이파이 정보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스트 네트워크입니다 리스트 넥스워스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캔한 정보를 화면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갖고 있는 스캔 네트워크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현재 주위에 있는 와이파이 AP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를 numssid라는 값에 가져오고요 이 값 가져온 걸 가지고 화면에 프린트를 하는 거죠 프린트를 해주고 자세한 정보 그 각각의 와이파이의 이름 그 이름하고요 ssid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의 rssi라고 하는 거는 와이파이의 색입니다 그 와이파이의 강도 우리 집에서 쓸 때도 와이파이가 그 막대기가 많이 차면은 인터넷이 좀 빨리 되죠 그런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의 기본적인 보안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인크립션 타입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인크립션 타입 하는 부분에서 인크립션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상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수에 따라서 웹 그 다음에 wpa 그 다음에 wpa2 그 다음에 none이라고 해서 보안이 적용 안 된 거 그리고 auto라고 해서 자동 선택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셋업에서 이런 기능들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서는 뭐 하냐면 그 요 10초죠 많이니까 10초마다 한 번씩 스캐닝 어베일블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문장을 띄우고 그 다음에 리스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10초에 한 번씩 계속 주의 네트워크 정보를 시리얼 창에다가 프린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 예제는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AP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였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예제는 와이파이 쉴드에서 작동하는 간단한 웹서버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이 웹서버에는 LED가 하나 붙고 그 LED를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무선으로 접근해서 제어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스캐치의 예제 항목에 와이파이 항목에 심플 웹서버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파일 항목에 가셔서 예제 항목에 가셔서 와이파이 항목 가신 다음에 심플 웹서버 와이파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예제는 여기 LED 온 핀 9번 핀이라고 해서 이 와이파이 쉴드에 LED를 9번 핀에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ED가 있고 긴 다리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를 이쪽에다가 9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꽂아놓고요 이렇게 꽂아놓은 다음에 이 와이파이 쉴드에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핀 꽂을 때는 전원을 인가하면 안되겠죠 핀 꽂은 다음에 전원을 인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예제와는 다르게 이 예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무선 AP에서 고유본을 할당받아서 IP를 할당해야만 서버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선 공유기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매직 에코라는 무선 공유기에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암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지정을 해주고 컴파일과 그 다음에 배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배포를 해주기 위해서 시리얼 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SID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이유는 그 같은 AP에 물려있는 장비들 사이에는 IP가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을 누르게 되고 조금 기다리면 이 무선 와이파이 쉴드를 위한 IP 정보를 매직 에코라고 하는 무선 공유기에서 할당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매직 에코에 붙어있는 노트북, PC, 스마트폰에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물려있기 때문에 접근해서 이 LED 9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보시면 것처럼 조금 기다리게 되면 무선 공유기에서 와이파이 쉴드를 위한 IP를 할당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1.30 이라는 IP가 할당됐네요 그래서 이 IP 할당된 것을 바탕으로 웹브러스 하나 띄워서 실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10.0.1.30 이라고 하는 IP를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접속을 시도하면은 지금 그 와이파이 쉴드가 제공하고 있는 그 웹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LED를 누르게 되면 이 핀이 켜졌다 꺼졌다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원리로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IP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10.0.1.30 이라고 하는 이 와이파이 쉴드에다가 접근을 시도하면은 여기가 이제 10.30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PC하고 동일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뜬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예제는 이 IP 정보가 할당이 돼가지고 설정이 되고요 이 방금 전에 우리는 10.0.1에 30으로 접속했는데 이 화면은 11로 돼 있죠 이 IP 정보는 접속한 시간에 따라서 또는 접속 AP에 붙어있는 AP 개수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정보에 주소를 넣어주고 H 하게 되면 ON 그 다음에 주소를 넣고 L을 누르게 되면 LED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ED가 제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링크를 갖다가 써주면 되고요 이 링크는 그 같은 AP에 붙어있는 다양한 장비들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소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와이파이가 들어있고요 자기가 쓰고 있는 AP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AP 이름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AP에 암호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암호를 써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80번 포트에 그 와이파이 쉴드 위에서 그 웹서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80번 포트에 웹서버가 작동을 하고요 8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웹서버를 나타내는 포트 번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쉴드가 없으면 여기 체크하는 노직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펌웨어 버전을 체크합니다 와이파이 펌웨어 버전이 1.1.0보다 그 작을 경우에 이제 요 지원이 시들 안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펌웨어 버전을 체크하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와이파이 쉴드에 대해서는 그 실행을 하다가 안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제 중에 그럴 경우에 상당수의 문제는 와이파이 펌웨어 버전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와이파이 펌웨어를 다운받아서 와이파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제는 1.1.0 버전 이상에서 작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크하는 부분을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커넥트 되지 않았을 때 이름을 이제 시도한다는 메시지를 뿌려주죠 그 와이파이 SSID 이 SSID는 방금 전에 여기서 입력한 이름이죠 그래서 SSID를 가지고 와이파이 비긴을 하게 됩니다 그 시리얼 비긴 하면은 시리얼이 실제 통신이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점 비긴 해주면 해당 AP에 해당 SSID를 갖는 AP의 암호를 가지고 접근해서 해당 AP에 이 와이파이 쉴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 붙는데 AP에서 아이디를 할당해주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10초 정도 딜레이 시간을 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80번 와이파이 쉴드 위에서 80번 포트를 갖는 웹서버를 실행을 시킨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 상태를 화면에 뿌리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루프에서는 계속해서 뭐라냐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대기합니다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는 주로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접속하는 건데요 우리 방금 전에 스마트폰과 그리고 PC에서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했었죠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 쉴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New Client라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접속을 시도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정보를 읽어드리죠 이 정보를 시리얼 라이트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방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접속이 시도 성공을 하면 HTTP 뭐 이런 기본적인 HTTP, HTML에 관련된 태그 명령을 이렇게 프린트해줍니다 클라이언트에 프린트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한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에 웹브라우저 쪽에다가 그 값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웹브라우저에다가 방금 전에 두 가지 링크를 보여줬습니다 Here라고 해서 H버튼 누르는 거, L버튼 누르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이제 끝난 다음에 실제 H와 L를 눌렀을 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디지털 라이트에서 LED 9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켜고 그 다음에 9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끄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쭉 하게 돼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한 상태 정보는 프린트 와이파이 스태투스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SSID를 가져와서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에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를 뿌리게 되죠 우리 방금 전에 예제에서는 10.0.1.30이 로컬 IP로 할당된 겁니다 이 로컬 IP 할당은 우리가 방금 전에 붙은 SSID로 붙은 AP 서버에서 이렇게 할당해 준 거고요 그 AP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한 세기 정보도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정보를 뿌리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무선 AP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두이노 U인이라고 하는 게 출시됐습니다 아두이노 U는 와이파이 쉴드 자체에다가 아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그 아두이노 쉴드 아두이노 자체에다가 와이파이를 아예 내장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투 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두이노 레오나우드로 칩하고 이 안에 와이파이 무선 칩이 아예 내장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무선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리눅스 머신이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AP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U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U인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러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현재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로 배포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1.5.x 버전이 배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1.0.대 버전이 배포가 되고 있죠 1.5 버전대에서가 바로 아두이노 U인이 지원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U인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5 이상의 버전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설치한 다음에 보드 타입을 아두이노 U인으로 맞춰야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U인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와이파이 칩은 MIPS라고 하는 기종을 쓰고 있는 칩이고요 이 칩에서 리눅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OpenRRT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AP를, 무선 AP를 해킹해서 다양한 걸 설치하는 그런 해킹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리눅스 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트맥과 칩이 하나 들어있죠 이게 네오나르도, 아두이노 네오나르도 칩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에 마이크로 SD 카드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리눅스 머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 RXTX를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아두이노 쉴드가 아두이노에 완전 내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칩 제어는 OS가 리눅스가 올라가 있고요 메모리가 64MB가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리눅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플래시가 16M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유온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눅스 머신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두이노 유온 설정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유온을 연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바탕화면을 나가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아두이노 유온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름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보통 초기에 아두이노를 연결하게 되면 아두이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AP가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아두이노 유온을 연결하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유온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런 AP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뒤에 시리얼 번호는 좀 다르게 되는데요 이 아두이노 유온이 붙었을 때 이걸 설정하고 암호를 아두이노로 치고 들어가면 그리고 웹브라우저 화면에 192.168.240.1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 세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아두이노 유온은 기본적으로 무선 공유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 유온에 있는 이쪽에 이더넷 쪽을 연결해주면 얘가 아주 작은 소형 AP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유온에 이더넷 쉴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을 해주면 얘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무선 와이파이 AP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성능을 좋게 하려면 이 부분에다가 와이파이 안테나를 좀 연결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신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안테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좀 잘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선 공유기 기능을 아두이노 유온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두이노 유온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다른 무선 공유기처럼 다양한 세팅 정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센서 서버 만들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를 하나 봤었는데요 그 예제에서는 9번 핀에 연결된 LED를 깜빡거리는 그런 예제였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도구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도 센서를 추가해 볼 건데요 이 조도 센서를 추가해서 실제 아까 그 예제에서 그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항목을 클릭하면 조도 센서의 값을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재료는 조도 센서 LED 저항 두 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실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회로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LED를 하나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도 센서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실드 쪽에 연결을 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도 센서가 있고 LED가 들어있고요 와이파이 실드에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전원 인가한 부분에다가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예제하고 똑같은데요 똑같은 부분에 한 줄만 더 추가시켰어요 뭘 추가시켰냐면 이 부분에 그 그 우리 예제 부분에 여기 있는 이 한 줄을 추가시켰어요 Get Right Sensor Value 라고 해서 그 I라는 값 H하고 L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LED 9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거였잖아요 하이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다 I를 하나 더 추가해서 I를 치게 되면 조도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스에 앞에서 공부했던 똑같은 소스에 이 한 줄을 더 추가한 거죠 H일 경우에 디지털 9번 핀을 켜라 L일 경우에 디지털 9번 핀을 꺼라 여기에 똑같은 패턴으로 그 I일 경우에 I라는 값일 경우에 아날로그 A0를 읽어서 그 값이 100보다 작으면 디지털 핀을 켜고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핀을 끄고 그리고 현재 라이트 센서 밸류 값을 화면에 찍어라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방금 전에 예제하고 동일하고요 이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제를 띄워놨는데요 이 SSID하고 암호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항목을 하나 더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력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넣고요 그래서 실제 컴파일을 시켜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보드에 가서 그 컴4를 지정을 하고요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좀 기다려 볼게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와이파이 쉴드는 우리 같은 공간에 있는 무선 AP에 접속해서 IP 주소를 받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져온 IP 주소가 10.0.1.32번이죠 이 번호로 다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H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L을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H하고 L을 입력할 때마다 이 LED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I 값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지금 우리 커맨드 창에는 이런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센서 값 출력될 때 그 값을 추가로 이렇게 뿌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뿌리는 부분을 좀 가서 보면은요 실제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그 방금 전에 봤던 예제는 그 닫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항목에 요 I 값 그 I 값을 하나 더 추가했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urrent and with 값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컴파일에서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고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키워 볼게요 시리얼 모니터를 키면은 와이파이 쉴드가 그 지정한 SSID에 그 IP에 접속을 해서 IP를 얻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IP를 얻어오게 되면 그 IP 주소를 접근하면 그 전구를 끼고 켰다 껐다 하는 게 보이겠죠 지금 이제 보니까 32번으로 접속이 됐네요 그래서 32번으로 여기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 요 항목이 3개가 보이죠 그래서 LED 그 온오프가 있고요 그래서 LED를 한번 온시켜 보고요 그럼 여기 방금 전에 LED가 켜졌죠 그 다음에 오프시켜 보면 꺼져 있죠 그래서 제어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센서 값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 센서 값이 화면에 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센서 값을 클릭했잖아요 그 클릭한 값이 여기에 센서 value로 이렇게 출력이 됐죠 이 센서 값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 값을 제가 손으로 가린 다음에 다시 센서 값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센서 값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 센서 값이 이제 다시 출력이 되겠죠 이 출력된 값을 잘 보면은 이 값이 8로 줄어들었죠 값이 어두워졌죠 이번에는 여기다 조명을 가해서 센서 값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이 조명을 인위적으로 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걸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다시 가보죠 다시 가서 보면은 이 호출한 값에 따라서 값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 LED 자체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단한 센서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센서를 가지고 값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와이파이 관련된 코드는 실제로 만들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어려운 코드를 갖다 놓고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소스를 보면은 똑같고요 이 부분에 이 부분 항목이 추가된 거죠 i 항목이라는 그 웹브라우저 화면에 뜨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h, l, i가 각각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그거죠 그 ip 주소 그 다음에 슬랫이 i를 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아날로그 a0에 연결되어 있는 핀 지금 여기 a0가 연결되어 있죠 이 조도센서 a0가 연결되어 있는 a0을 읽어서 9번 핀을 100보다 작으면 키라고 했었죠 아까 어두웠으니까 화면이 이게 켜진 거죠 컴컴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센서 값을 읽었을 때 저 값이 작으면 이게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켜진 이유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예제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꺼지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번엔 값이 커져 있을 거니까 꺼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을 시리얼에다가 프린트해서 얼마였는지 찍었죠 이런 원리를 좀 이용하면 이런 조도센서를 갖다가 외부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무선으로 붙어가지고 이 값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와이파이 쉴드에 아주 간단한 조도센서 하나를 추가해 봤죠 여기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이런 다양한 센서를 추가해 보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도센서를 달아서 조도 정보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걸 구현했는데 온도센서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기온을 모니터링하고 해가 뜨는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컨셉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두이노 윤을 이용하면 아두이노를 이용한 와이파이 쉴드를 이용한 것보다 홈신 더 재미난 것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윤에 대한 학습을 지금 보시는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와이파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사실 좀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무선 환경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있죠 하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아주 다양하고 흥미맄진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